오늘은 원주 기업도시 상가를 소개합니다. 지금 보시는 공간에서 정면을 보시면 위쪽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분 보이시죠? 상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약 돈 500 정도 이상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화장실에서부터 배관을 빼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비용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기존의 주방을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타일이라든지 하부의 배수, 배관 부분들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고 지금 보시는 공간이 홀 공간으로 여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스페어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자로 쭉 나와 있는 공간이고 2인 테이블을 일렬로 놔도 상당히 많은 테이블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는 주방 공간, 우측에는 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매물입니다.